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컨텐츠 보안사항 두번째 패키지 DRM은 컨텐츠에 어떤 사전 패키징이 있고 실시간 패키징이 있는데 모두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컨텐츠를 전송할 때 자동 패키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뭐 패키징이 되면 패키징을 풀어야 되겠지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렬로 된 컨텐츠를 또로록 말아서 패키징해서 딱 전송을 하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웹이든 뷰어 플레이어에 패키징을 풀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개발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 꼭 기술을 해야 됩니다